단비는 끊었습니다. 근데 나는 그 혼자 시간이 너무 좋아. 아 그렇죠. 좋긴 하네. 남자친구 없어서 야자친구 있어요? 있어요? 없죠. 있으면 사람 막 이렇게 데리고 와요, 그럼. 최근 여자친구 있었는데 누구예요? 아이고, 왜요? 어, 나 역으로. 이때 진짜 어머, 거의 할 뻔했어. 말할 뻔했어. 역으로 당한 거 처음이에요. 원래 나오면 저 맨날 좀 은근 예민한 친구 많이 주거든요. 역으로 당한 거 처음이에요. 어, 나는 그런 거 잘해. 네. 모를 때 딱 말해야 돼. 60살 때, 나이가 빨리 가잖아. Where's my balls? No, not your balls, your sperm. 아, 오케이, 오케이. Oh my god, 이걸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. Like, I thought it was like, you cut and then you freeze and then you come in again, sperm. 그걸 가져가는 거지. How are they gonna take my sperm? What? I don't know. I don't know. But they die before it's arrived, you know? 그 약간 있어. 나도 모르는 게 있어. 그리고 그 결함도. 난 다닐까! 너는 마이.